나 윈사아 지이는 알약 여러 개를 한 번에 삼킬 수 있다 아 형 이영아야 엄살자 일어서 못해 이영! 이영! 여러 개가 아니야 형 두 개까지만 다 나 오늘만 해도 내게 한꺼번에 삼킬 수 없으면 아 거짓말 하지마 내게 한꺼번에 삼킬다니까? 뭔 거짓말 하지마 엄살이 심해서 알약 없는 거야 이거 엄살이 심해 야 그건 아니야 귓 빨개지면 먹고 나 아 저 저 저 손 좀 따주세요 이러면 근데 오늘 체하긴 했어요 저 형 알약 먹고 소화제 먹더라 그러면 말 딱 좋은 거 아니야? 알약 먹고 소화제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내가 소화제 같이 먹어요 아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 먹을 수 없는 거지 그 우리 아이오